오늘 사이버펑크 2077 갑니다. 게임사에서 직접 보내주신 거고요. 트리머 35명한테 보냈어요. 이렇게 컬렉티드 에디션, 플스 포용과 PC 버전이 왔기 때문에 PC판으로 갑니다. 언박싱은 아직 안 했습니다. 지금 게임이 중요하지 뭐 언박싱이 중요합니까? 8시부터 될 수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. 이거 여기서 시키는 대로 확인했거든? 잘 안 될까 봐 걱정이야. 뭐가 되게 복잡해. 켜봐야 돼. 일단 8시 돼야 돼. 10시 넘었어. 고고고고고. 무비 무비 무비. 안 되는데? 게임이 안 되는데?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되냐? 뭐야 뭐가 잘못됐어. 왜 안 돼? 네? 여보세요? 네 저 대도서관이라고 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이게 게임이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? 지금 어떤 단계에서 막히셨을까요? 저는... 아 7기가 업데이트를 하는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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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제 지금부터 업데이트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7기가 정도 업데이트가 되는데 요시간 동안 잠깐 우리 장실 타임 받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화장실 갈 시간 없습니다 이제 중간에 뭐 응아가 마려워요 잠깐 후 가면 안 되나요 안됩니다 시간 드릴 때 갔다 오세요 자 빨리 빨리 화장실 갔다 오세요 화장실 잘 다녀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안나오는 것까지 짜가지고 화장실 관리를 좀 미연에 방지했죠 업데이트 멈췄다고 잠깐만요 당황하지 마세요 아 잠시만요 대도서관입니다 죄송해요 업데이트 중에 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 60이 됐는데 갑자기 알겠습니다 네 네 어 아까 59에서 60이 됐는데 아니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야 왜 이렇게 밀당하냐 다행해 만만 보자죠 오래 안해 내가 10시간만 할게 자자 봐 더워진다 에어컨 키자 어 다운로드를 중지시켜보고 다시 플레이 다시 돌렸습니다 아까보다 빠르다 아까보다 빨라 빠르다 빠르다 내가 아까 자리를 비워서 그래 아 왜 아까 화장실을 갔을까요 지금 이 게임이 깔리고 있는 이 경건한 와중에 이 앞에서 바라마지 못해도 지금 어 시원찮을 판에 내가 바라마지 못해도 시원찮을 판에 내가 말씀드린 순간 55%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56% 자 과연 59%를 넘어서서 업데이트가 완료가 될지 우리 촉각을 고추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고추는 그 고추 어쨌든 57% 아 0.2로 떨어지고 있어요 안돼 안돼 그러지마 왜 그러냐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 아 아 주식이냐 아 세용 박생 박성주님 왔습니다 박성주님 박스 그래 박스 오픈하고 있을까요 이거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거 사이버펑크 박스입니다 아 폴스 포용 또 사이버펑크가 또 여기 여러분들 버스 잡아줄래 아우 되는 일이 없네 아주 그냥 불안한 개장하니까 와 아 이렇게 너무 멋있다 13번 구개감이 꽤 있네요 무게감이取트 보급스러워 완전 이건 진짜 대박이야 아니 왜 이게 뭐를 따라 이렇게 되는 일이 없네 와 아 이 정도 퀄리티는 기가 막히데 진짜 메이폴로 이동증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부셔버릴거야 조각조각 아니 사이버펑크가 지금 내 방송을 펑크네? 아니 뭐 이거 나 이해가 안 가야해 아니 이거라서 깔려야 해 232메가 까는데 뭐 한 왠종일 걸려요 하루왠종일이 뭐 어디 서버가 뭐 어디 남극에 있어요? 어디 사바나초나 한가운데다가 서버 세워놨어? 다른 게임 잠깐 하고 있을까요? 어 너무 답답해가지고 환기 좀 시켜도 되겠습니까? 아 환기 좀 시켜놔야지 문 좀 열어놓을게요 아 아 속이 좀 후련하다 아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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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그러면 안 돼 진짜 죽여버릴거야 아 씨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주 그냥 미안해 진짜 아 미안합니다 아까 전에 D드라이버에다 깔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SSD가 깔린 C드라이버에다 깔아보자 영차! 영차! 아 환장 왔는데 진짜 아 삼 터져 죽겠네 진짜 좋아! 아아 진짜 삼 터져 죽겠네 디디야!! 아 삼 터져 과거에 나에게 돌아간다면 그대로 내비두라고 나한테 얘기해주고 싸대기 날리고 돌아오고 싶다 사이버펑크요 지금 83%핀입니다 하지만 저걸 다 깐 다음에 7.7기가의 업데이트를 깔아야된다는 것 그게 모든거의 시발점이었죠 업데이트가 중간에서 자꾸 멈춰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이것도 지워보고 저것도 지워보고 하다가 2상단이 난거죠 지금 게임컬치됨! 가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됐죠? 됐죠? 된다! 업데이트 없어졌나보다 되는 것 같아 아까랑 달라 고요있다 고 믿고 있었다길! 올해 고 팀은 너의 것이야! 나와 함께 고 팀을 향해 달려보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